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 모녁 중의 루이시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9 구매를 했죠. 그리고 미9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20W의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지금 무선 충전이 가장 빠르다는 LG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대 15W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의 20W 무선 충전 어떤 성능인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샤오미 공홈을 통해서 20W 무선 충전 패드를 구매해봤습니다. 자, 샤오미 제품답게 박스는 진짜 별거 없어요. 동그란 원 하나 그려져 있고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샤오미 공홈에서 99W 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무선 충전 패드만 들어있고 샤오미 미9에 20W 고속 무선 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샤오미 미9에 포함되어 있는 최대 27W 번들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도 판매 중이지만 그 제품은 계속 품절이에요. 그래서 별수 없이 일단은 무선 충전 패드만 구매를 해봤고요. 자, 일단 이 무선 충전 패드를 보자면 최대 20V 1.35A의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이 높아서 샤오미 미9에 번들 충전기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어떤 제품인지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 본체 하나와 사용설명서 그리고 보증서 이게 전부인데요. 뭐 설명서는 별거 없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라는 게 전원 연결하고 그대로 포만 올려두면 끝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가 없고요. 중국어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 본체 아유, 하얀색에 때 정말 잘 타겠어요. 이건 저처럼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은 사용하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면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보들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입력이 최대 20V 1.40A 되어있고요. 20W 출력을 내야 하니까 뭐 이 정도 입력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동작 상태를 알리는 LED 하나 보이고요. 케이블 연결은 USB-C 케이블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W 충전이 가능한 건지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W 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샤오미 미9에 있는 번들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번들 충전기의 최대 출력이 20V 1.35A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미9 개봉기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요. 자, 그럼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20W 충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연결하고요. 자, 연결하니까 LED가 반짝반짝하고 있죠. LED가 반짝거리다 꺼졌습니다. 이제 전원 인식은 되었다는 거겠죠. 이제 스마트폰이 올라가면 여기서 LED가 점령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샤오미 미9이고요. 그러면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충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징 터보라고 해서 이제 20W 고속 무선을 알리는 표시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20W 고속 충전 얼마나 걸릴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무선 충전기로 최대 20W의 전원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미리 측정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간별 배터리 충전량이 조금 다르지만 최대 22W 정도로 무선 충전이 가능했고요. 전체 충전 시간은 1시간 10여분. 유선 충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다른 기기들의 충전은 어떨까요? 금방 박스에 QI 마크가 있었다시피 이렇게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S10 다 올려두는 대로 충전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무선 충전기 샤오미 미9 외에는 전부 5W로밖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정도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든 기기들이 5W로만 충전이 됐고요. 아이폰은 7.5W는 물론이고 삼성의 10W 충전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충전기는 오로지 미9만을 위한 충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쩐지 출력에 비해서 너무 싸다 했어요. 미9만 지원을 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코일의 호환성 문제일 것 같던데요.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타산 무선 충전의 경우에도 아직 최대 15W 수준이라서 유선 충전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말부터 무선 충전을 사용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유무선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샤오미의 미9 역시 최대 27W라는 유선 충전 대비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충전 시간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있고요. 이 정도라면 유선을 대체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으로 보입니다. 미9의 분해 사진을 봐도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코일이 두 개밖에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이 20W의 무선 충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돌이에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거고 지금은 그저 잘 되니까 만족하면서 활용을 해보면 덜 듯하고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폰은 7.5W만 지원이 되었다면 당장 책상에 있는 무선 충전기를 바꿨을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은 공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